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가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. 황해송 도이치모터스 부사장은 구청을 찾아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경제가 어려운데도 모금에 동참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2002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는 7년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6,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